테라, 루나 사태로 불거진 불신이 코인 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P2E, NFT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려는 게임사들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모습입니다. 커지는 변동성에 게임주 투자에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이 우세한데요. 관련해 이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NC소프트, 크래프톤, 넷마블 등 대형 게임주가 편입된 코덱스 게임산업 ETF가 지난주 5% 하락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40% 넘게 급락했습니다. 타이거 K 게임 ETF도 일주일 새 10% 빠졌습니다. 지난주 코스피아 코스닥 지수가 각각 1.5%, 3.5% 하락한 것을 고려할 때 게임주 하락폭이 유독 컸던 겁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및 불안심리 확대가 꼽힙니다. 테라, 루나코인 사태로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그동안 게임주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됐던 NFT, P2E 등의 기대감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부 대형사의 실적 부진이 겹치며 하락세는 더 짙어졌습니다. 넷마블이 10년 만에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다수 게임업체들이 1분기 실적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향후 낙관할 수 없는 실적 전망도 그대로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게임주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날에만 8개 증권사가 넷마블 등 게임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단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또 게임주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을 이끌 신작 모멘텀이 필요한데, 하반기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게임업체들의 향방은 게임 콘텐츠의 질적 향상 여부에 달렸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게임 소재를 신사숙고하는 전략이 지금 필요할 때가 됐다. 실험적인 게임 소재, 창의적인 예술적인 게임 소재들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서 답을 찾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효율적인 전략으로는 성공한 IP를 가지고 2차 창작, 재창작을 굉장히 세련되게 게이머 입장에서 하는 게 현재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게임사들이 철저한 준비 없이 P2E, NFT 등 트렌드에 무분별하게 편승하면 오히려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임사들의 핵심 경쟁력은 결국 우수한 게임 콘텐츠입니다. 이데이 TV, 이해라입니다.